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 입니다. 자 지금 말뚱망뚱어 수조를 세팅한 지 뭐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뭐 특별히 환수는 물이 없어진 만큼 보충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고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 특별히 죽은 개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 한 열댓마리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적응 돼서 제가 보고 있어도 이제 먹이를 먹는 수준이 됐습니다 자 지금 먹고 있는 비트는 모든 열대의 영양간식 영양주식이죠 비트 되겠습니다 잠시 비트 어떻게 먹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구리를 닮아서 아주 예쁜 얼굴 입니다 자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으면 그냥 와서 잘들 먹는데 오늘은 카메라를 대고 있어서 좀 더 어색한 모양이예요 땅에서 먹는게 아니라 한입 물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주 귀엽지 않습니까? 자 제가 보고 있어서 방해되는 것 같으니까 촬영을 중단하고 편하게 밥 먹으라고 하겠습니다. 아주 키워볼 만한 예쁘고 재미있는 물고기 말뚝망둥어입니다. 하지마